섹시한 안무 섹시함을 포인트 안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, 덜덜덜 포인트 안무를 한번 직접 어떤 섹시함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길 바라요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 팀의 춤, 댄싱 머신 댄싱 머신 저희 막내가 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정석으로 교과서처럼 포인트 안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, 교과서죠?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네, 여기서, 그쪽에서 하시면 될 거에요 네, 당겨 드릴까요? 네, 네, 네 네 자, 해볼까요? 자 포인트 안무 네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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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보겠습니다 자,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걸 enen 아 아 vic 찰칵 찰칵 하니까 연속 이렇게 나오겠네요 진짜 포인트네요 진짜 포인트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어떤 포인트 그리고 정하씨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 속에 숨어 있는 섹시함이 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